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명계는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절대 내려놓지 않도록 하겠다. 그럼 검찰은 지금 확실하게 기소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의 범죄사실과 점검을 앞에서 기소 안 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럼 민주당은 친명계가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재명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은 제목처럼 세상 민심이 넌 변하니까 정당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버틸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여론을 또 만들겠죠. 그러나 여론이 훨씬 노도와 같은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그거를 거슬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기소하고 나면 민주당이 아마 버티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그것도 앞으로의 일이니까.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월간 조선의 박희수 기자가 좀 생각할 못한 그런 기사를 썼는데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고수할 이재명 과연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재명과 공동 운명을 유지하려고 발부둥 칠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데 한 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회의적으로 보게 되는가 하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기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들의 점검물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끝까지 가기가 힘들 거다 이야기죠.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이 폭 나갈 거니까 벌써 그런 조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의미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 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전번에 이제 이 당헌 80조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3항에 예외조항을 둔 거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외조항을 포함을 시킨 거죠. 이런 사태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버티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여론이 너무나 악화가 되면 민주당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겠냐. 그게 쉽지가 않을 걸로 보거든요. 벌써 이렇게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이자 권리당원 35%를 차지하는 호남권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다면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47.1%를 기록해서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률 41.7%보다 5.4%포인트 높다. 누가 이렇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YTN이 의뢰하고 여론조사업체가 20일과 23일에 실시한 것을 보게 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3.8%는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27.9%고 사퇴해야 된다는 63.8% 아마 공병호 tbs 이러면 지금 바로 당장 실시하게 되면 한 10만 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99%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것도 아주 우호적인 거죠. 여기 보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향후 각종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최후의 보류인 전라도의 호남권의 지역 민심은 더욱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구나.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하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가 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비명계도 결국은 전체 흐름에 따라가지고 그냥 손절매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 없고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여론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여론은 압도적으로 뭡니까 기소되면 당신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방탄 국회를 하고 방탄 당대표를 만들고 하더라도 큰 흐름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성자가 될 수 있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을 덮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멘탈이 강하고 바닥부터 여러분들 기어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방에서 먼저 정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터진 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아주 치명적이고 뼈아픈 부분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가장 굳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유동규가 거의 뭐죠. 일을 다 했습니다. 유동규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